LA 한인회와 한미연 앞에도 이번 추방유예 신청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추방유예 신청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신청시에 받을 수도 있을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나와 신청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8월 23일 오후 7시부터 3540 윌셔 블루보드 1106호에서 열리며 비용은 10달러입니다. 추방유예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미연 앞에 213-365-5999번으로 하면 됩니다.